김천 청암사와 대한태극권협회가 지난달 30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에서 2022 전국 태극권 우슈교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대회는 청암사 주지이자 대한태극권협회장인 상덕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스님, 김충섭 김천시장과 태극권 동호인 500여 명이 참석해 집체전, 개인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상덕스님은 생활체육태극권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태극권이 건강을 책임지는 명의이자 명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암사는 스님들의 심신건강을 위해 태극권 강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600여 명의 유단자를 배출했습니다.